지난 1월 개통한 중앙선 KTX, 이음열차를 활용한 첫 여행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열차와 렌터까를 연결해 영주와 봉화를 둘러볼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에다 다양한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별 여행객 유치를 통해 경북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선보인 4개와 영주 여행 상품입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중앙선 KTX를 타고 영주역에 도착하면 렌터카를 이용해 영주와 봉화 지역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일과 1박 2일 코스 두 종류이고 영주 호수 목장과 소백산 꽃차 이야기 등 관광 둘의 체험장을 방문하고 영주 부석사 등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1박 2일 코스는 분천 산타마을을 비롯한 봉화군의 주요 관광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지난 1월 개통된 중앙선 KTX, 이엄열차 덕분에 경북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나아진 데 착안한 겁니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부터 경북 영주까지 교통 편의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개별 건강에 대한 욕구가 크게 향상됨에 따라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주시와 한국관광공사 코레일은 이번 여행 상품을 통해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교통비 할인에다 둘의 관광 체험비 전액을 지원하고 영주사랑 상품권도 증정합니다. 영주시가 단체가 아닌 개별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시 첫날 약 20건의 예약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적은 비용으로 영주를 즐겁게 여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로 많은 분들에게 영주가 처음 여행하기 좋은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진 교통 접근성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수요가 늘어난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여행 상품이 경북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정석훈입니다. TBC 정석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